안녕하십니까. 와우에 대해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영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험 대비한 커리큘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양정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출제 경향, 사실 2022년이죠. 작년부터 행정법 행정학의 전공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첫해 국가직 국업시험이 아주 난이도 있게, 사례형 문제가 6문제, 7문제씩 이렇게 나와서 난이도가 아주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학원가에서 일반적인 평가했죠. 그런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무너진 게 그 해 6월에 지방직 시험 문제, 지방직 시험 문제는 또 옛년보다 오히려 더 편의하게 나와서 난이도가 상당히 들쭉날쭉 그렇게 됐죠. 물론 국무원 시험이 오히려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출제 경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두 분은 올해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더 쉽게 무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의하게 출제가 됐어요. 한 2년 정도.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향을 전체적으로 너무 절대시할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에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2년도 국가직 문제에서는 난이도 없는 판례, 법조문까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국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변별력인 문제, 특히 법령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것이죠. 우리 수험생님께서는 항상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 높은 데 대비해서 심화학습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경향이고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행정법은 이미 수험가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틀에서 크게 경향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서 좀 올해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판례가 제일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죠. 전체 한 칠십 프로 팔십 프로 이상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판례는 처음에 접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글자도 아주 깨알같이 많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 뭐야 기본 수업 이론 수업 그다음에 심화학습. 문제 풀이는 것 중에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판례의 결론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가진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우리 법학 과목 특히 행정법 과목은 기출 문제가 늘 나오죠.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역시 올해도 올해도 뭐 작년 올해도 나오는 기출 문제의 변형 보자 뭐 조합을 달리한다든지 결론을 달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는 이유가 겨우 나오는 판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판례의 결론이죠. 판례의 결론들을 잘 파악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된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복 학습하면서 학생들의 실력들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뭐로 난이도를 조절하느냐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법조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령 특강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그리고 질서위반기제법, 행정심판법 6가지가 법령 파트로 해당된 건데 이 법조문을 가지고 결국 고수 수험생들의 변별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의계 3종 세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요즘 많이 강조로 하는 건데 단권하죠. 막판에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면 단권화된 교재 한 권으로 다 볼 수 있죠. 다른 강사님들이 제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요즘 유명하신 분들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커리큘럼이 다양합니다. 기본교재 수업을 하고 심화과정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OX 핵심요점정리 이런 것들도 하고 문제풀이도 기출문제풀이하고 실시간 모의고사하고 그런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하는 건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마다 교재가 다 다릅니다. 기본교재에 두 권씩 세 권씩 되는 것을 두터운 것을 열심히 봤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핵심요점정리라고 해주고 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물론 요약버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10분 이해를 하더라도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보고 또 OX 문제집이니 핵심요점정리비지 해가지고 다양한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취지는 그럴 사이에 보지만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판에 갈수록 산만해지고 어떤 걸 가지고 막판에 정리해야 될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단계나 우리는 저도 뭐 커리큘럼이 이제 그 뒤에 소개가 되긴 하겠지만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긴 있습니다만 늘 기본교재 한 권을 가지고 기본 수업에서 먼저 어느 정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판례가 어떻게 정리하고 법령 강의도 그 교재로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수업할 때 늘 하는 거지만 기출문제 문제풀이 할 때도 기본교재를 계속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단권하죠. 한 권으로 우리 책은 한 권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제일 기본은 올인원. 기본반이죠. 과거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와우와이드에서 강의할 때 기본반 5시간 심화반 2N2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8시간 이렇게 이원화된 강의였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수업 체제가 개편이 됐죠. 올인원이라 가지고 기존에는 기본반보다는 수업을 좀 더 보강하고 2N2 단가본보다는 조금 요약된 버전인 올인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2개월 순환과전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기본식 연강 상설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전 범위를 기본적인 사전을 완성하는. 그래서 올인원이라서 아주 완벽한 내용까지 한 번에 다 정리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기본적인 강의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살을 좀 더 붙여보는 강의죠. 이게 가장 기본반이죠. 이거는 뭐 모든 수험생들이 처음에 필수적으로 둬야 될 과정이니까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 단가죠. 이제 기존에 있는 2N2 수업을 약간 요약한 버전 그걸 축약한 버전으로 테마 단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테마 단가 제일 핵심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행정 쟁송법이죠. 행정 쟁송법. 행정법은 결국 다 소송법 심판법 소송법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행정 쟁송법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아까 고수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괴로워하는 법령 특강이죠. 이걸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테마 단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령을 잘 커버를 하셔야 결국 고독점으로 갈 수 있는. 판례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갈수록 편해지고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판례에서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법지가 않죠. 결국 출제자들이 변별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법령 파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독점의 필수고수인 법령 파트를 완벽하게 됩니다. 테마 단가 중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 단가 두 번째는 핵심 판례 특히 A급이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특A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누어 놨는데 특히 A급 판례 위주로 좀 더 심화 중에 다시 심화가 되겠죠. 그리고 행정법에 보시면 심화 테마 20선 종합예술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선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자의 선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과 중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 것 같은 특수인가라든지 그런 몇몇 가지 핵심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올해 20개의 큰 테마로 큰 테마로 정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테마 단가 2에다가 정리한 거죠. 그게 하이 레벨, 고수 수험생들이 자기의 실력, 아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는 그 강의죠. 그게 테마 단가 두 번째. 이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8주간 진행되는, 총 32시간 강의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테마 단가 두 번째가 진행되고. 이거는 테마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9월달, 9월달, 10월달 이래야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먼저 촬영이 되죠. 촬영이 되면 동영상으로 우리가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우에 누나 동영상 강의로 듣는 분들은 적절히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테마 단가 세 번째. 이건 핵심 체크죠. 이건 압축 요약 강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압축 요약 강의죠. 핵심 체크. 제가 교재를 상당히 컴팩트하게 줄이는 걸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죠. 다른 교재와는 달리 1000페이지 안 되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좀 더 줄인 것. 한 20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집이죠. 물론 기본 교재를 그대로 병행해서 보시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다시 서브노트 중에 서브노트가 되겠죠. 색심상 압축에 관한 강의.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시험 바로 직전에 했었는데, 이걸 한 번 더 두 번 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조정해달라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건 아마 상반기 수업을 마치고 11월달, 12월달이죠. 12월달, 12월달에 정리용도. 그럼 이건 한 번 정리하면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문제풀이에 대한 일종의 빌드업 강의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 7월달부터 꾸준히 수험을 듣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론을 이렇게 크게 기본 이론반과 테마 단가반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결국 우리가 이론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실력이 향상될 수 있죠.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 기출문제죠. GPG기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11월달, 12월달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분석을 통해서 출제경판, 아까 우리가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법령 이렇게 세 파트로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기출문제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론, 학습, 내용을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단계로. 보통 우리 합격생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학습격기를 보면 이론할 때는 좀 막연했던 내용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합격까지 갈 수 있었다. 그거는 합격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에는 기출문제풀이는 아마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도 역시 문제풀이가 됐는데, 기출문제의 내용과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들, 그리고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최근 판례 같은 기출문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제작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원별 기출문제라는데, 그건 이제 1월달,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2개월씩 진행이 됩니다. 주 1회로 해가지고 2개월에 의해서 2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취약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풀이의 빌드업 과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죠. 이거는 뭐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원에서 요 대응을 하죠. 실전 문제. 물론 이제 가장 실전한 5과목, 100문제를 한꺼번에 다 늘 보는 게 가장 실전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학과상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20문제씩 해가지고 실전을 하는 거죠. 국가직 대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실강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실시간에서 채점을 하게 되고, 문제별로 정답률이 나오게 되고, 자신의 석차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 취약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적응력을 기르는 관계죠. 3월 달에 보통 이제 4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진행되고, 4주 내지 5주, 6주. 국가직 시험이 언제 날짜가 정해지지 않지만, 보통 4주 내지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방직. 역시 패턴은 같은데, 이번엔 지방직 실전이죠. 지방직은 우리가 6월 달에 초 또는 중반에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 마치고 나면 곧바로 진행이 되죠. 이거는 8주 내지 9주. 우리 이제 시험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계속해 진행. 그래서 패턴은 국가직 대비 실전 모의고사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맘때쯤 되면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취약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이게 지방직 대비 실전 모의고사이 되었고요. 군무원 대비, 군무원은 우리가 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달에 시험이 있죠. 그럼 이제 지방직 끝나고 나면 또 한 4주 정도, 4주 정도인데, 군무원 실전 모의고사는 25문제이기 때문에, 25문제이기 때문에, 20문제 플러스 5문제 더 추가해서, 역시 실전형에 맞죠. 다만 군무원 실전 모의고사는 강론 문제, 우리 군무원 시험에 늘 계륵과 같은 강론 문제를 한 2, 3문제 정도 추가해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로 운영되고, 그래서 강론 문제는 그걸로 또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게 사실 실전 모의고사는, 글자가 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내는, 글자가 대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달달달다, 복습할 수 있는 근원 과정이, 이 세 가지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특강은 시험 직전에 하루 정도래 가지고, 그중에 국가직 같으면 계속 전형적으로 했던 게, 교재에 있는 박스나 도표 요약 버전들을 한 번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가장 가성비가 높은 파트인 법령 파트, 이런 법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시험 직전에 하루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커리큘럼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법 대비를 위한 커리큘럼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커리큘럼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 것화시키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별, 또 행정법 과목은 있지만, 국어나, 영어나, 국사나, 행정학, 기타, 다른 과목들도 같이 커리큘럼 잘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커리큘럼은 하나의 참고사안이고요. 수시력을 잘 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강약을 스스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는 꼭 합격의 영광을 누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